오늘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설교자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멸하는 자를 보내셨다 끝 God sent the destroyer of firstborn 장자를 멸하는 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결국 6월절 명절을 세우게 되는 아주 근간이 되는데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장자를 죽이는 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나올까 여기에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이 출애극기에 보면 드디어 사명을 받은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오히려 이 바로왕은 화가 나서 그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일을 시키죠 벽돌을 만드는 일에 집을 공급을 했는데 그 집을 스스로 수거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두 배 세 배 많아지고 더 힘들어진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이 쌓였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우리가 더 어렵게 됐다 이 바로에게 마치 눈에 가시와 같이 미운 털이 막혀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면 따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저주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는 안 그래도 자기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론을 시켜서 같이 가긴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백성이 더 힘든 일을 우리가 긁어부스런 만든 식으로 왜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더 일이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 섞인 하소연을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급에 이제 열지앙에 나오는 이 드라마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급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여호하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하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땅국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하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7절이 주목할 만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보내겠냐?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급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시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하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애국사람들이 도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거를 내가 분명히 알리겠다 하면서 이 기독교가 게시의 종교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 가지 재앙이 시작이 돼요 열 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이 열 가지의 재앙이 출애국기 7장에서 12장까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뭐 열 가지나 보내십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출애국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 가지의 재앙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데 이 열 가지 재앙에 보면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실은 애국은 8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열은 어쩌면 이 애국을 대표하는 베스트 텐 신 가장 탁월한 그들이 섬기는 열 개의 신으로 대표되는 그것들을 여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 전부 다 점령하고 굴복시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 보았던 한번 표를 다시 보시면 처음에 이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신을 TKO 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모양의 다신의 여신을 아웃시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사막의 신을 아웃시키고 파리 재앙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믿는 그 이집트의 신을 아웃시킵니다 악질 재앙을 통해서 이 수소의 신 혹은 암소의 신을 TKO 시키시고 독종 재앙을 통해서 대지의 신을 멸하십니다 우박의 이 재앙을 통해서 대기의 신과 하늘의 여신 생산의 신을 아웃시키시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곡식의 신, 곡물의 신을 멸하십니다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그 태양의 신을 속절없는 별볼류 없는 신이라고 완전히 TKO를 시키시죠 그리고 장자의 재앙,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신, 어린이 수호의 신 이 모든 것 무엇보다도 바로, 바로도 그 당시의 신이거든요 왕이 신이에요 그 바로의 장자를 치시면서 바로까지도 TKO 시키시는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이 메시지가 열 가지 재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거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돈의 신이면 돈의 신 나와라 명예의 신이면 명예의 신 나와라 건강의 신이면 건강의 신 나와라 똑똑한 브레인의 신이면 브레인의 신 나와라 그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이 얼마나 속절없고 무능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우상단지인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열 가지 재앙이에요 그 열 가지 재앙이 딱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They got the message They got it finally 그런 거죠 Did you get it? Finally got it 출애국기 11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열 가지 재앙 후에 드디어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국당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결국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너무너무나 위대한 영웅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예였는데 출애국을 하는데 그들이 은금 폐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다 사용되죠 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드디어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철저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속절없는 우상이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개시하심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열 가지 재앙에서 중요한 목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거를 재앙의 차별성이다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장자의 재앙 전에 오는 흑암의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 재앙은 구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국사람에게만 이 재앙이 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물론 각 재앙마다 성경이 애국사람에게만 임했더라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 가지 재앙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고샌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시키시고 전부 다 애국사람이 사는 그 땅에만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추력기 8장에 보시면 내 백성 거하는 고샌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대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야마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재앙은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 특별한 말은 없지만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파리가 이 애국사람들에게만 모여서 재앙이 된 거예요 고샌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파리대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확실히 이 재앙은 차별화였어요 구별을 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추력기 9장 사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국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악질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멀쩡했는데 애국사람이 키우는 가축들은 이 악질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류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니면 돼지 바이러스 같은 것이 막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양계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는 멀쩡한데 애국사람들이 키우는 데는 이런 바이러스 돌아가서 다 죽어나가는 거죠 확실하게 차별을 두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추력기 9장 26전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우박이 떨어지면 요즘도 가끔씩 떨어지잖아요 자동차들 유리 다 깨질 정도로 이 골프공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사람 머리에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농작물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련 농사 다 망하는 건데 애국사람의 농작물에는 우박이 안 떨어지는데 애국 이스라엘 사람은 안 떨어지는데 애국사람의 농작물에는 이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차별을 두셨어요 Again, 모든 성경에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내렸다고 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 체계를 봐서 아홉 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확실하게 구별하시면서 뭘 나타내시냐면 내가 여우와 하나님이라 이거 밝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수양관이 탈뻔한 적이 있었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녁 뉴스를 보다가 불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수양관 옆에서 나는 것인 걸 알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 기도 모임을 밤 10시에 비전체플에 모여서 오실 수 있는 분 다 오라 그래가지고 비전체플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세요 정말 이 바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야 맞는 말인데 이 바람을 바꾸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수양관 세이브 해달라고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양관 우리 베델 수양관 그리고 갈릴리 수양관만 빼고 딱 돌아가면서 다 타버렸어요 베델 수양관 옆에 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집도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빌 홈 다시 갖다 놓은 거 봤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꼈어요 야 하나님 정말로 들으시는구나 마치 우박이 말이죠 이 경계선을 넘으면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우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그 수양관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게 그냥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이 이럴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불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는데 왜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도 혹 계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홉 번째까지는 차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산불 났을 때 이건 탈 수밖에 없는데 주인은 뺑 돌아가면서 다 새카맣게 타는데 수양관만 덩그리니 살았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 번째 재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자를 치는 열 번째 재앙은 구별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애국 사람에게만 재앙으로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거는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열 가지 재앙 앞에서는 똑같이 애국 사람처럼 섰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그대로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면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은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었는지 몰라요 실은 바로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로왕의 장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고요 컴플릿한 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이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심판 앞에 서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심판 앞에 예외 없이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집도 타지만 우리 집도 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바로에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출애국기 4장에서 지시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여우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장자를 내 보내라는 거예요 내 장자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거예요 안 보내면 네 장자 죽는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가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내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장자를 죽이는 열 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평등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1장에 보면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애국당에 나온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기 표현을 보세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인다 출애국기 12장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장자를 치는 이 열 번째 재앙의 범위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당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까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왜 가운데 끼어 있는 말이에요 생축까지라는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낀 말이에요 하나는 맷돌 뒤에서 소위 안 보이는 그냥 대충 봐가지고는 잊어버릴 수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치겠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친다고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예외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대상을 일부러 뽑아낸 거죠 맷돌 뒤에서 다 치는데 맷돌 뒤에서 맷돌 뒤에 가려지는 작은 여종의 장자 이거는 그냥 이그노 하셔도 될 만한 것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옥중에 있는 사람 경고를 받았어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가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갈 수도 없고 옥중에서 할 일이 없는데 이건 충분히 변명이 되잖아요 나는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외 얼마든지 예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맷돌 뒤에서 몸이 가려져 있는 몸종의 장자라든지 옥에 갇혀 있는 자의 장자도 예외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예외 없이 그들도 이 심판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전까지는 아홉 번째 제안까지는 어쩌면 좀 목에 힘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우박 맞지만 이쪽 우리 진영에 있으면 괜찮아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음료를 마실 수 없는데 야 우리 땅에는 이게 피로 안 변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어 우리 가축들은 병도 안 들고 싱싱해 병도 안 들고 싱싱하고 건강해 근데 야 애국사인데 가축들은 막 죽어나가 야 이거 웬일이냐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제안 열 번째 제안 앞에서는 유태인의 유대인의 혈통도 통하지 않는 거야 우리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It doesn't matter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죄인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면제받는다고요? 우리 가문이 4대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심판 앞에서 제외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심판 앞에서 제외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혈통 가지고 이 심판 면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스킨 컬러나 여러분의 혈통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공평하게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이 심판 앞에 서야 하는데 이 심판을 넘어갈 처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처방대로 해야 살 수 있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아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우병과 쓴나물을 먹는 이 날로 이 밤을 지내야 죽음의 사자 이 destroyer of firstborn 첩새끼를 죽이는 이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 피를 보고 6월 pass over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뭐 이걸 뭘 발라 지저분하게 뭐 피냄새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피냄새 나게 뭘 발라 그러면 예외 없이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뭐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으로 직통개시를 갖았던 직통 그 자손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첫 새끼가 그 심판 앞에 멸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첫 새끼가 죽는 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왜 모세의 믿음에 유월절을 세우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놨을까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것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을까요? 요즘 아침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처럼 이 유대 왕들의 그 업앤다운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악한 왕들 후에 다시 선한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가만히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추석을 안 지켰는데 추석을 지키자 설날을 안 지켰는데 이제부터 설날을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왜 종교개혁을 하는데 왜 유월절 명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까? 요시아 왕이 왜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는 일을 하면서 나라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단순히 명절, 잃어버렸던 명절을 다시 찾는 민족절기를 찾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얘기해요 유월절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명절이 유월절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지키지 않을 명절이 유월절이었다니까요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신앙의 부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유월절의 회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에 바로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유월절의 행사를 통해서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봐야 하는 보금의 이 유니버설 프린시프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금의 보금이 유월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을 모르면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고 보금을 잃어버린 세대의 유월절 명절을 다시 회복하면서 보금을 회복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유월절의 회복이 보금의 회복이었고 유월절의 회복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었고 유월절의 회복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졌던 사실입니다 왜 이 유월절이 그 보금 중에 보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문 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나에 대한 죄의 가격이죠 내 죄의 삭슨 사망에게 사망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에 사망의 가격을 치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죄악에 대한 사망의 가격을 치른 피를 보면 아 이미 가격을 치렀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가격을 치렀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죄의 가격을 치르면 다시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감옥에 다녀온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저지러가지고 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5년 동안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 죄가 탕감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가격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저는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에 대한 사망의 값을 지불하라고 오는 이 destroyer of firstborn 이 사망의 사자가 왔을 때 내 사망의 가격을 치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지은 것이 있다라면 죄뿐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 장자를 죽이는 열 번째 재앙 앞에 벌벌 떨며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가격을 찾기 위해서 온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이 우리 앞에 묻어있는 우리의 사망의 가격을 이미 치루신 완벽하게 치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아 이미 가격을 치렀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죽어 벌써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접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죽음의 가격을 완불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에게 넘어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험난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저 천국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코로나 숲을 뚫고 가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보혈의 피를 치루셨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묻혀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현장을 이렇게 이사여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셨을 때 이것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광야를 가고 있는 이 광야 백성들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누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인터뷰를 좀 따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인터뷰를 만약에 했다면 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싶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오늘 이 광야까지 왔습니다 비록 이 광야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본양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터뷰를 딴다면 성도님은 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고 누가 인터뷰를 한다면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망 안에서 죄를 짓고 그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언덕을 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환경이 사망 광야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본양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탄에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많이 성탄자를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리브가 있죠? 맞아요 이것이 이 시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이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밤과 세게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나요 성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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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